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집계됐다. 전월 6만 4,964호 대비 10.8% 7,033호 증가한 수치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24년 1월 6만 3,755호, 2월 6만 4,874호, 3월 6만 4,964호, 4월 7만 1,997호로 2024년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4월 말 전국의 중공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1만 2,194호 대비 6.3% 7,74호 증가했다. 중공후 미분양을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한다. 이 악성 미분양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미분양 수치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해야 할까? 지역별로 쪼개서 보자. 4월 말 수도권은 1만 4,655호로 전월 1만 1,977호 대비 22.4% 2,678호 증가했다. 2024년 1월 1만 1,160호, 2월 1만 1,956호, 3월 1만 1,977호, 4월 1만 4,655호로 수도권은 2024년 내내 증가했다. 지방은 5만 7,342호로 전월 5만 2,987호 대비 8.2% 4,355호 증가했다. 2024년 1월 5만 3,595호, 2월 5만 2,918호, 3월 5만 2,987호, 4월 5만 7,342호로 지방 역시 증가 추세다. 규모별로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미분양은 9,470호로 전월 8,458호 대비 12.0% 증가했고 85제곱미터 이하는 6만 2,527호로 전월 5만 6,506호 대비 10.7%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개수를 부동산 분석 시 큰 의미는 없다. 지역별로 세부화해서 분석해야 한다. 전월 대비 절대량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의 순이다. 이 3개 광역시도에는 1,000호 이상의 미분양이 증가했다. 인천 서구의 미분양 중 대부분은 왕길역 로열파크 시티푸르지오다. 공급량도 많았고 주변 시세대비 높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연수구에서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송도 자이풍경체그라노블의 대규모 공급 때문이다. 송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급이다. 송도의 시세 하락 시점에서 대규모 공급이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이 미분양 물량들이 악성 미분양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당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지를 판단하면 된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돼야 한다.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인천 서구와 연수구가 해당된다. 하지만 아직 지정은 되지 않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다. 왕길역 로열파크 시티프루지오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2024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때까지 미분양 물량이 모두 완판될지 판단하기 어려워도 이 한 개 단지 때문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인천 연수구다. 송도자 이풍경체 그라노블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만약 미분양 소진 물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높지 않았고 2026년 12월 입주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어. 입주 전까지는 미분양 소진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미분양 숫자 뒤에 감춰진 팩트만 체크해봐도 부정적인 시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024년 인천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어 보인다.